수능일이 다가오면 날이 추워지곤 했는데, 이번 수능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입실시간에는 하늘이 흐리기만 하겠고,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서해안과 수도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가방 속에 우산을 넣어두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중부지방은 5mm 정도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과 남부 내륙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2도, 청주 11도, 광주와 전주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9도, 대구 19도, 전주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린 뒤,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